전화하면 나올 인간이야? 전화하면 나오지 비 온다 하면 비 온다 빨리 내려 놓았나 그러는 약국에서 미안해 어느 정도 오니까 비가 오디? 전화 많이 와 비가 오면 그쳤네 전화기 좀 왔어? 이거 다 맹혈 됐겠다 다 흘렸네 누가 내려가 올 때 부르지 뭐야 내가 갔다 오면 맹혈 되잖아 올 때 그래 부르지 이 내려가 올라가 와 어깨 배고프다 맹혈 됐잖아 맹혈 해야 한다 뭐야 태워졌으면 탄산되는데 전화하지 그랬냐 와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보자 은색깔 뭐예요? 맹혈 됐다 아닌데 이거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거 사가고 20분 걸어왔다니까 힘들어 반대로 양파맛 맛있어 이거? 무슨 맛 고를 거냐 물어보길래 이거 뿌려먹는 거래 양파맛 양파맛 왜 뺏어 왜 뺏어 먹어 왜 뺏어 먹어 나쁜 놈 피자 하나만 먹으라 나중에 이게 뭐야 양파 그거래 양파맛 힘들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진짜 진짜 나빴어 진짜 힘들어 핸박을 멍청이네 핸박아 핸박아 내기가 흔들자 바로부터 넣어 바로부터 넣는거야? 됐어? 지랄도 분명 블랙 지하에 롯데리아 있어서 강아지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아줌마가 째려보더라? 누가? 어떤 고객 아줌마가 가방 안 넣었나? 가방 당연히 넣지 근데 왜? 가방에 넣으면 된다 너 개 싫어하는 아줌마인가 봐 나 존맛 때려봐 시발에 못 가질 팥풀이야 하.. 맛있냐? 여보 저녁에는 우리 도미노 가서 먹을까? 존맛하다 그럼 몇 군데 가면 될지 드라이브 삼아 도미노는 다 배달지역이라 지랄도 오른쪽으로 대답하더라 어 ONY 레비가 SBE jogger posed 우리 나를 때려봐 계집애 너해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얘의 얼굴을 계속 가린데 무식한 년 SBE 구멍 두 가지를 찢으려 싱겁거 lun 막 쌍꺼풀 만들었지 나 안 돼 내려가 나 먹을때 내려오니 나 혼자 걸어갔다 왔어요 2키로 2키로 땀난거 봐 비닐도 안고 막 걸어갔다 왔어 나이 처먹었는데 지 똥래는 어? 지 창조안에 똥래나는건 모르는가베 이거는 내 걸어갔다 왔어 그치? 근데 이거 앞에서는 전화하고 싶더라 운동 제대로 했네요 샤워했어요 땀으로 잘 먹을게요 어 이거 사는거 살렸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 음.. 별림 내가 4시에 나갔나 님들어? 1시간 20분 걸었네 1시간 걸렸다 1시간 유분이어야님 초코 열게 후루룩 맛있네 누나 엑소비스 근데 양파맛 맛있다 아, 임드라 양념걸도 양파 맛이 제일 맛있어요? 치즈맛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 양념 감자가요? 이건데? 뭐? 감자튀김 양념 감자라니까? 감자튀김이잖아 아, 진짜 이거 불고기 핫피리스 버거 그게 무슨 버거야? 이거 핫피리스 불고기 핫피리스는 닭고기인가 봐? 이거 매운거 매운거 아니네? 닭고기네 아, 속에 매운거다 닭고기 내꺼? 웃기네 내가 걸어갔다 왔는데 여보가 이거 먹어야지 뭐? 아, 맵다 이거 이게 여보 거 해라 존나 맵다 응 아! 아 이거 매워 매워 아 내가 불고기 먹어야겠다 핫피리스 안파줄게 내가 일부러 운동시키려고 웃기지마 비 오는데 그러면 안되지 운동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비가 났어 비 안올 때 운동시키려고 그래야지 아니, 갈 때는 안왔어 아, 닭고기들 구지마라 닭고기들 구지마라 닭고기들 구지마라 닭고기들 구지마라 닭고기들 구지마라 닭고기 피트마라 닭고기들 구지마 보기 오니까 퍼지고 자고있어 나도 목 위에 잤다 아 매워 아니 야동도 물 한번 뺏더만은 잠이 소오네 단산 아직도 있네 그래 왕뿌리 블랙 왕뿌리 블랙앤드 영정 존맛아 새끼들은 영정 블랙 해버려 저녁은 일단 피자 먹을거에요 이거는 간식이지 간식이지 위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큰데 피자 8시에 시킬래 피자는 무슨 피자인데 피자 제일 비싼거 뭐 알록 아니 근데 고하라가 광고한거 그거 도미노? 어 브라질로 가자 그러면서 그거 막 알록따로 이렇게 동글동글 도미노 피자 도미노 도미노 피자는 최악 35,000원인데 어어 나지 드디어 누가 시켰어 김에 사준다 김에 나도 한개 만에 이거는? 이건 별이 아 별이 맛없다고? 맛있게? 나는 다 맛있어요 그거 맛없어요 건빵 새끼 100원짜리는 없는 새끼가 도미노를 도미노가 뭔지 알아야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걸 알지 건빵 새끼 100원짜리는 새끼가 어디서 맛 평가를 쌍놈의 새끼리냐 다 다 우리 수술 다 날 때 얼마나 빠질것이 어? 이건 이거인데? 뭐 도미노가 그래도 제일 맛있죠 난 개인적으로 미피가 좋던데 100원짜리 없는 건빵 새끼 어디서 주워드는건 있어가지고 미스터피자를 미피라네 이 100원짜리는 없는 새끼 그냥 쌍놈의 새끼 오면서 먹지 뭐 먹어 다 갖고 왔지 넌 도미노삐이냐 도피냐 시X떼 응? 수화기사님 안녕하세요 강도진하고 도피하냐? 도피냐? 도피냐?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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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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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먹을래? 응 먹어도 내꺼야